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음식은 게리치즈 케이크랑 신라면 볶음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 트래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여aris 스튜라이 손 Что kindness 나는 뿡뿡뿡입니다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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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이 맛은 딱 넣은 게 더 맛있어요. 그 맛은 택배가 너무 좋아요. 이 맛은 매우 매우 매운 맛이에요. 소금과 함께 먹음을 먹음은 그리고 우리의 고추와 함께 먹음을 먹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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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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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